네,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장 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포인트 정도 올라서 2652포인트, 그래서 한 0.5% 정도 상승세로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3포인트, 그래서 3.74포인트 올랐습니다. 0.43% 정도 올랐는데 현재 상승 종목이 800개 정도 되고 하락이 한 356개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야간 선물도 좀 안 좋게 끝나서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이 좀 됐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출발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7%,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좀 오르고 있고 현대체가 이제 방금 또 공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전기차 공장 짓는 공시가 나오면서 1.3% 정도 올랐고 삼성 SDI가 1.4%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가장 좀 센 기업은 LG 이노텍인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 5%, 애플 아이폰 이제 차세대 모델 14죠. 거기 전면 카메라에 LG 이노텍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 중국 제품을 썼었는데 이번에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고급 걸 쓴다는 얘기죠? 네, 이제 중국하고 원래 일본 걸 썼었는데. 자신있게 질문하시고요. 하니까 좋은 거 써야지. 왜냐하면 이제 전면 카메라도 이제는 화소수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좀 프리미엄 제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셀카 쪽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가지고. 셀피, 셀피. 맞습니다. 아, 셀피. 아유, 고맙습니다.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오늘 원전주 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3% 정도. 에너빌리티 그분 나올 때가 저점이었네. 그러네. 이번에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3에서 4% 급등하는. 그래서 바이든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오늘 오전에 좀 상대적으로 센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친환경주들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이 한 2%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넷마블이 한 2.8% 정도 빠져 있고. 중국 소비주죠. FNF가 1%. 은행주도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들은 조금 오늘 좀 밀리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방산, 애플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중심으로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아주 가한 모습은 아니지만 한 0.2% 정도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강세장 흐름을 오늘 오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힘 좀 내면 좋겠는데 힘이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거 감안하면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올릴까요? 올려볼까요? 한번 그리고? 위험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성은 외국인들이 236억 정도의 순매도고요. 기관도 약간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기전자 업종만 외국인들이 한 243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IT 업종으로는 외인들 매수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이 있긴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좀 그거 같아요. 원숭이 투창이 좀 자꾸 요새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14개국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방사원주들 강하고요. 원자력 발전주,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좀 뉴스 흐름에 의해서 오늘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업종도 현대차의 어쨌든 투자 결정으로 오늘 삼성 SDI가 2.8% 정도 오르면서 2차 전지도 좀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엔솔도 괜찮네요. 네, LG 엔솔도 괜찮고 또 IT 대표주도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모처럼 한 2% 정도 많은 좀 증권사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온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2%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과한데 정의성 회장이 추가 투자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혜받았던 사료주는 오늘 한 2% 이제 섹터로는 좀 밀리는 모습인데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좀 좋았던 건설기계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육계, 수산, 또 관관업체, 정유업체, 농업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디어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미국에 디어 있잖아요. 농기계, 농기계. 그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 영향 아닌가 싶은데. 금요일날 14%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은 좋았는데 공급망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타격을 좀 일부 받는 것 같다는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 기업들도 좀 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나 농산물 관련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의 기업들은 강부압종도 약부압종도 유지하면서 큰 변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수혜주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수혜주들이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회담 수혜주 같은 친구들은 오래 지속되기는 좀 쉽지 않겠군요.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장악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로 누가 수혜받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확실히 100%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은 그걸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합의가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하는 거죠. 지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럼 어떻게 리포트를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오늘 이제 일정부터 좀 일정부터 한번 표 보여드리면 오늘 아마 오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매매 지표가 있고 수요일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실적 나오면 다 안 좋은데 엔비디아가 그걸 좀 끊어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6일 날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 아마 금리는 0.25% 정도 올릴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5월 27일에 이제 금요일은 역시 물가 지표입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에서 발표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왔던 오늘 보고서들이 정말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대부분 좀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KB 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이 이제 미국이 얻은 것하고 내어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라는 썼는데 일단 이제 주목할 점은 경제 안보하고 기술 동맹 그리고 미국의 설비 투자 요청이 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얻은 거는 결국 이제 반도체하고 전기차를 얻은 것 같다. 배터리. 이쪽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투자를 앞으로 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장비주 중심의 중소용주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좀 내용이고 실제 삼성자가 지금 이미 작년에 20조 원 정도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결정을 했고 오늘 뭐 아까 기사도 잠깐 보니까 추가 투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 10조 원 이상의 전기차 공장 거기 자율주행까지 들어가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또 8천 명의 일자리를 또 이렇게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얻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내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좀 고용을 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좀 얻은 거고 미국이 내어준 거는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방 분야 기업들에 미국 진출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들의 수출 증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RPD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RPD, 국방상호조달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로 이제 협의를 이제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 협의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FTA에서 한미 FTA에서 국방 분야는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동안 사실. 그래서 이제 방산 기업들은 수출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미국 같은데 이제 방산 업체들이 수출하려면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 들어가나 봐요.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이제 한국 사안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데 어쨌든 협의를 이제 게시했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세계화가 여러 형태를 좀 거쳐왔다고 합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독일, 일본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그 제조업이 부상해가지고 가장 크게 성장을 했던 국가고 1990년하고 2000년대는 이제 중국과 아시아가 최대 수혜극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이나 몇몇 나라를 배제한 미국 중심의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한국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나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이 미래스에서 주간 이익 동향 좀 적어줬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지난주보다는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1.9%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전력 때문에 그래요. 한국전력이 지금 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 더. 그러니까. 네. 더 늘어나버렸어요. 올해 20조 이상이 아마 손해를 볼 것 같더라고요. 한전이. 한전이? 한국전력이.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한전 시총이 얼마죠? 시총이요? 이게. 한 회사가 20조의 영업 손실을 낸다고요? 네. 아마 그 정도. 20조가 아마 넘는 건. 아이고야. 이익 추정치가 더. 14조. 14조인가요? 뭐가 시총이? 한전 시가총이 14조인데. 아까 얼마 적지 않았나. 올해 아마 20조 넘긴 할 것 같더라고요. 시총이 14조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게 결국은 이제 전체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뭐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23조네요. 지금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추정치가? 원래 17.3조였는데 23조로 이번 주에 더 하향 조정되버렸어요. 사실 이거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플러스 0.5% 상향이에요. 한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전이 워낙 지금. 그거 손실 안 나오면 한전 같은 회사 하나 더 만드네. 14조니까. 하나 반 만든다. 두 전도 만들고 삼전은 삼성전. 한전 두전? 한전 두전 세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추정치가 내려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1년 후를 기준으로 한 PER은 9.5배 정도 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운송업체가 좋습니다. 운송업체 HMM이나 페노션, 대한해운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고. 2차전지 양극제 그리고 의류업종. OEM 회사들이 지난주에 급락했는데 반대로 실적 추정치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갔고. 반면에 화장품은 좀 추정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 좀 추정치가 많이 떨어졌고. 조선업종 그리고 풍력업체들도 이번 주에 조금 일부 떨어졌고요. 보험주들도 삼성생명이 조금 추정치가 낮아지면서 실적 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전은 그냥 주식시장에 이렇게 있으면 조금 투자자들한테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올리면 당연히 전 국민적으로 또. 뭘 올려? 가격을. 가격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민간업체였으면 올려버렸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원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또 풀라니까. 그냥 매수 청구권 공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하는 게 낫지. 주식장에 있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자들만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전기값을 전 국민이 싸게 쓴다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그거 몇 배로 손해보면서 쉐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익도 낼 수도 없으니까 배당도 못 줄 거 아니에요. 못 주죠. 배당도 어디 있어요. 20명도 적지 않는데. 그러면 달려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상담에서 느낀 게 한전을 의외로 장기 투자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절대 안 되죠. 왜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망하지는 않겠지.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주식 시장에 있는 것도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공공기관으로서 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형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의 이번 주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은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자료를 적어줬고. 요새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 정책이 마법의 지팡이처럼 금리만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급발 인플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다라고 적어줬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건이 없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생산하면 끝이 난다. 그런데 사실 생산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인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온 목적도 결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이런 공급망에 대한 어떤 투자를 요청한 게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또 발표를 했고요. 철강업종은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같은 물량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수출을 못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우리 정부가 재검토를 좀 요청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게 수입량은 늘려버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좀 검토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6월달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법인세 원복 2017년에 22에서 25로 인상이 됐었는데 이걸 다시 22로 낮추자는 거죠. 그걸 또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다 메꿀 거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의 좀 다른 나라보다 한국 시장이 최근에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또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리포트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 번 시장 좀 보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0.1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는 어쨌든 빨간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데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아까 말씀하신 원전 관련돼서랑 방산 이쪽 코로나19 관련된 무슨 테마도 약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하군요. 확진자가 아마 좀 더 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UAM 관련된 테마도 약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왕은 혹시 뭐 변화가 생기면 다시 그때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니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밀게 물어봐